안녕하십니까 토종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. 엄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꽃 따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배가 이제 한창 꽃이 피고 꽃을 딸 시기입니다. 먼저 배를 꽃을 딸 때는 가지 끝쪽 이 가지 끝에서 한 뺨 정도는 다 따주십시오. 가지 끝 쪽에 꽃이 있어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 결국 바람에 다 떨어져요. 바람에 다 떨어지고 앞쪽에 있는 애들 이 애들 성장에 더 지장만 갑니다. 그래서 이제 가지 끝에서 한 뺨 정도는 따주시고 그리고 꽃이 만약에 아래 방향 이렇게 꽃이 아래를 보고 있는 꽃이 있으면 이거 따주십시오. 꽃이 아래로 보고 있는 방향을 아래로 보고 있으면 얘는 나중에 시연찮습니다. 이렇게 꽃이 다 위로 보게 그리고 가지 끝쪽에서 한 뺨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꽃은 다 따 버리십시오. 열매가 이제 가지 끝에 달리면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불면 나중에 다 떨어져요. 확실하게 이제 상품이 되게 또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가지 안쪽으로 꽃은 아래로 보고 있는 건 다 따주시기 바랍니다. 아래 방향을 보고 있는 꽃들은 이런 꽃들은 다 따주세요. 아래쪽을 보고 있는 꽃들은 그리고 이제 나면은 요렇게 이제 나중에 요렇게 시가 달립니다. 한 다섯 개 정도씩 이렇게 달린다고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 가장 똑똑한 애를 하나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이제 나중에 시추림을 할 때 자 그리고 요즘은 요렇게 보시면은 배를 가지를 많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리십시오. 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실수는 가지를 다 이렇게 처지게 하면 더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. 애들이 더 이제 자극을 받아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열매를 더 이제 많이 달고 있습니다. 자두나무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요즘은 유실수들을 키우실 때는 가지를 항상 이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. 배꽃은 참 예뻐요.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가지 끝 쪽 가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다 이렇게 와이어나 이렇게 철을 이용해서 가지를 잘 묶어놨습니다. 유도도 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 때도 예전 방식 진짜 예전에 키우시는 그런 분들 방식하고는 열매도 잘 달리지만 열매도 잘 달리지만 태풍이라든가 바람에도 잘 이겨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사하실 때 잘 응용하시고 참고하셔서 똑똑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. 농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.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이렇게 키우는 방식을 아 저거 뭐 저렇게 하노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 왜 저렇게 할까 어 저기에서 약간 더 요렇게 하면은 더 좋은 방식이 될 건데 요런 식으로 서로 의논하고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또 응용을 잘 하시고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진짜 좋은 품종과 좋은 생산 하셔서 다들 분홍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농민들은 서로 말이 많아요. 서로 좋다 싫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끼리 뭐 이게 좋니 저게 싫니 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. 결국은 소비자가 알아주는 거예요. 소비자가 소비자가 알아주는 것이고 그 소비자가 알아줄 때까지 응용하고 발전을 해서 좋은 품종을 또 가급적이면 우리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겠죠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